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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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저희를 사랑할수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수들 때문에 지금 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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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항상 저희를 봐주시고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.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항상 저희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의 가장 큰 단의 별반이 있습니다. 2018 골드 리스크 송단으로 재생을 기원합니다. 반전 승리 감사합니다.